여동원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주는요,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 있어하고 아, 또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싶었던 이슈와 함께 국내에 관련한 업종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앞으로의 그 업종이 왜 이렇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자, 주제 보여주시죠. 4,700억 컴포즈커피 매각에서 얻는 투자 아이디어라고 정해봤습니다. 4,700억이라는 숫자도 정말 대단한데 컴포즈커피 여러분들 많이들 찾고 계시는 저가커피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으로 인수된 게 아니라 필리핀 기업으로 인수됐다라는 건데요. 자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00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필리핀의 졸리비 푸즈라는 곳에서 지분의 70%를 샀고요. 그리고 지분의 5%는 관련한 자회사에서, 그리고 25%는 엘리베이션 쿼티 파트너스 코리아라고 우리나라에서 유통이나 이런 소비자 관련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과거에는 BHC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해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유럽에서 지분의 100%를 매각을 했는데 그 전체 규모가 4,700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 기업은 왜 K커피 기업을 인수했을까를 다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 졸리비 푸즈가 우리나라에 진출하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속해서 매장을 넓혀가고 있는 컴포즈 커피에 대한 역량을 더 크게 봤을까? 둘 다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컴포즈 커피 같은 경우에는 BTS V를 모델로 해서 2024년 지난 7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매각을 했다라는 소식이 한 2, 3주 사이에 전해졌고요. 고물가 시대에 맞물려서 시장 가운데서 저가 커피 중에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혈 경쟁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매출단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요. 실제 그 마진율이 대단하다라는 걸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컴포즈 커피는 99년도에 부산에서 커피 머신을 판매하고 제조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을 시작했고요. 컴포즈 커피의 원두 유통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과연 이러한 기업을 왜 과연 샀을까? 이 사진은요. 기분 좋으시라고 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BTS 멤버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멤버인데요. 고 물가 속에서 저가 매력이 돋보이는 프랜차이즈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커피뿐만 아니라 1,900원짜리 맥주, 그리고 19,900원짜리 뷔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한 소비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건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미주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저가 전문점은 업종 불문하고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보니까 스타벅스의 점유율을 누르는 굉장히 해치펀드, 월가 쪽에서 돈을 많이 투입을 해서 만든 그 커피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심체나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영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K-푸드를 고른 이유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과연 졸리비푸즈가 왜 컴포지커피를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인수를 했을까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 그런데 보면 우리가 컴포지커피가 4,700억에 매각이 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보면 한 8배 수 정도로 보고 그 가격을 실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웅진 같은 경우는 11배의 매각이 된 바가 있었고요. 공차나 투썸 같은 경우는 한 10배의 밸류를 주면서 그 회사를 매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8배다.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매각을 해도 4,7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지금 전체 음식료 업종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아, 매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컴포지커피는 현금 창출 능력도 좋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도 가지고 있고 지난 2023년에 싱가포르의 매장을 내기 시작한 것부터 지금부터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해외 시장의 확장 가능성 그리고 사업 전문성이나 노하우를 보고 있는데 8배 정도의 매각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아져 있는데 음식료 업종 관련한 섹터에서 주가의 상승이 많이 나왔지만 전체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직도 낮은 수준 그러니까 5배밖에 되지 않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대요. 이 5배는 언제적이냐 봤더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5배 정도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삼양식품이 오르고 사조가 오르고 다양한 기업들이 K-푸드 열풍에 상승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기업들의 올해 음식료 업종 내에서 기업들 견조한 이익 증가 전망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숫자를 봐도 아시겠죠. 3분기, 4분기에 계속해서 더욱더 커지고 있는 파일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업체별 이익 증가율을 봐서도 기대가 되는 회사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회색이 내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초록색보다 회색이 조금 더 올라온 기업들을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KTNG, 농심, 롯데칠성 등이 눈에 띄고요.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기업도 있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이미 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음식료 업종의 업황 자체는 좋습니다. 왜 좋냐? 공물 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하향 안정화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원가 완화가 되겠죠. 해외 확장 여력은 여전히 큽니다. 미국에서 난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더욱더 커지면서 유럽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지면서 카테고리가 더욱더 확장되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5배밖에 되지 않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정상화 과정을 겪는다면 앞으로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져올 수 있겠고 탑픽 종목으로 K-10s도 꼽고 CJ제일재당도 꼽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탑픽도 과연 내가 살만한 매력이 있는지 제품군이나 어디에 또 해외 수출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신다면 거기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실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여의주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동훈의 주식 이야기는 음식료 업종의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